나는 지금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더 불편하게 된거에요. 그 다음부터 계속 전화 오고, 애들한테 오고, 집에 다 찾아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거야? 뭐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말은 너무 무책임할 수도 있지만 그런 타임에 걸린거고 또 그런 타임에 걸렸는데 당연히 팀하고 지도자들이나 그런 쪽에 손을 안 댔겠어요. 당연히 뭐 왜 이렇게 됐느냐라는 걸 당연히 분석도 하고 당연히 선수들하고 미팅도 하고, 비디오도 보고, 데이터 분석도 하고 여러가지로 다 하죠.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라고 첫 번째는 더 먼저 이 안에 지도자나 우리 선수나 이 안쪽에서는 더 민감하게 칼을 대죠.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석은 엄청납니다. 왜 이렇게 됐을까? 그렇게 되면 그 당시에 우리가 다른 팀들에 비해 경기가 많았어요. 열 몇 게임, FA컵, 리그, 야챔, 다른 데는 다 떨어져 있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 계속 돼 있는, 여러가지로 왜 이렇게 돼 있느냐라고 분석하고 미팅하고 하면은 그런 거 한 부분 또 뭐 선수들의 그런 체력적인 고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. 선수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그런 수비적으로 돌려가면서 그런 든든한 했으면 충분히 그런 많이도 안 할텐데 그냥 계속 뛰는 선수들이 계속 열 게임씩 뛰어야 되고 체력은 바닥으로 가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게임에 또 이 선수들이 안 나갈 수 없는 중요한 상황이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겹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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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또 안된 부분은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또 계속 하려고 그러고 또 정신적으로 우리가 이 타임에는 우리가 정말 좀 더 집중하자. 그러면 또 너무 이쪽에만 우리가 또 쏟으면 선수들이 얼마나 부담들었겠냐. 그러니까 뭐 한 가지부터 열 가지의 이유를 다 가지고 처방을 어떻게 하면 옳은 처방일까? 이런 걸 다 하죠. 다 하고 이제 했는데도 그렇게 되면 정말 힘든 거에요. 많이 배우는 거 같아요. 이제 힘들수록 얻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. 얻는 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. 이제 그 얻는 거를 이제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다 경험이 되고 축적이 돼서 또 한 단계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. 골 같은 거 많이 있죠. 특히 이제 이번 아침 때 우리가 뒤집어 갔었잖아요. 진짜 3대1. 4강. 근데 난 딱 왔어요. 그때 2대1 됐을 때 3대1 딱 됐을 때 그러니까 난 되게 냉정해지더라고요. 그러니까 내가 흥분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명확해지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. 그때 어 애들이 흥분했어. 이걸 바로 난 딱 직감했어요. 아 그래요? 예. 그때는 다 흥분했어. 다. 벤치부터 관중부터 선수부터 다 흥분되죠. 근데 나 혼자만 어? 흥분하지마 흥분하지마 니네 흥분을 왜 해? 근데 애들이 막 이게 붕 떠가지고 와 내가 더 미치겠는 거예요. 그때가 더 너무 그게 억울한 거예요. 선수한테 엄청 흥분하지 말라고 막 보는 사람마다 계속 야 불러다가 흥분하지마 절대 흥분하지 말라고 그래 지금 더 냉정하게 이럴 때 더 냉정해야돼 차가워져요. 정말 차갑게 경기운영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애들이 다 흥분하고 그때 골 가기 시작해서 그냥 막 관중부터 내가 진짜 그때가 너무 아 제가 생각해봐 우승을 했어도 안 했어요. 난 그때 마음이 완전히 차가웠어요. 100%였어요. 진짜 어떤 걸 뭘 해도 나는 그만둔다는 거를 완공하게 갖고 들어왔었어요. 그때 그럴 수도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내가 처음 그렇게 하고 들어왔을 때 선수들한테 먼저 얘기했어요. 내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솔직히 맞지가 않는 상황이다. 그렇지만 그때 이제 뭐 기훈이하고 뭐 이제 나갔을 때 선수들이 이제 막 집에 다 찾아오고 뭐 여러가지 일들이 또 있었어요. 예예예예 예예예 그래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됐던 거예요. 그러니까 난 죽었다 깨나도 안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그렇게 이제 아니 나는 지금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더 불편하게 된 거예요. 그 다음 주부터 계속 전화 오고 애들한테 오고 집에 다 찾아오고 선수들이 하 이거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때 정말 그래서 정말 좀 되게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이건 그만둬도 더 힘든 거예요. 사실 뭔가 돌아가서 그림이 좀 이렇게 그건 누가 모르겠어요. 솔직히 야 그건 진짜 뭐 어린애도 다 알죠. 그런 게 그런 걸 다 알면서 들어왔을 때는 정말 쉽지 않잖아요. 쉬운 게 아니라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.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게 이제 많이 내포가 돼 있는 거예요. 진짜 진짜 팀하고 우리 선수들 다 이게 와야 돼 있다 라고 하는데 아 그런 말 계속하는데 난 뭐 어떻게 진짜 되게 힘들었어요. 그래서 그러면 마무리를 어떻게 되든 간에 뭐 이런 자문도 뭐 안 했겠어요. 이렇게 고민도 하는데 지인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죠. 다 선수들이죠. 가장 큰 건 구단주도 상당히 정말 구단주님도 계속 통화를 오시고 솔직히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 계속 연락 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선수들 뭐 여럿이 계속 하고 뭐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. 아 팀이 정말 이건 정말 이건 갈 때까지 다 갔다 막 이런 속으로까지 들리고 막 막 아우 막 솔직히 그 내부에 있는 얘기는 좀 못 하겠어요. 그때 상황들 상황들이 솔직히 좀 상당히 안 좋아 하고 있었어요. 그니까 내가 미친 근데 딱 운동장에 딱 들어 갔을 때 복귀? 복귀 아이들? 아 진짜 딱 왔을 때 내가 처음 딱 왔을 때 그 생각이 아주 생생하거든요. 운동장에 이렇게 딱 나갈 때 애들이 환호했던 거 아 혼수들이 아 훈련자인 네 뭐 그랬던 게 아 그래서 내가 여기 왔구나 아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아 진짜 어우 그때는 소름 혼수들이 환호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솔직히 저한테는 가장 큰 힘 그런 게 가장 큰 힘이었죠. 되게 힘들지만 그 딱 선수를 볼 때는 되게 마음이 편했어요. 아 아 아 어 그 순간에는 이제 아 내가 얘들하고 내가 내 자리가 여기 맞나 라고 이런 생각도 들고 뭐 그랬죠. 그래서 근데 근데 이제 미안한감도 상당히 많이 들더라고요. 아 내가 왜 이런 또 짓을 했을까 어 어떻게 보면 뭐 나한테 그런 상처지만 상처지만 왜 내가 이런 거를 우리 선수들한테 또 이렇게 지워줬어야만 했을까 어 그런 미안한감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도 이제 했지만 이제 좀 솔직히 솔직히 아 이렇게 난 솔직히 좀 잘 될 거라고 생각 요만큼도 안 했어요. 솔직히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이거를 좀 같이 좀 애들하고 좀 그런 부분을 같이 가자 라고만 생각하고 어 들어와서 그렇게 하고 나서 어 미안한감도 상당히 많고 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내가 생각이었을까 뭐 그 당시에 그런 생각도 많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더라고요. 내가 부족한게 많으니까 선수들도 이렇게 힘들어 했었고 팀도 어 어 그렇게 좋은 뭐 성과도 못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 다 미안한 감이 있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어 그 당시에는 많이 이제 가져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만둔다고 얘기했던 거고 그만두고 나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팀들이 와야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그런 당시에 누가 누가 보기에도 난 난 그땐 어떤 뭐여도 난 못한다고 그게 맞는 거고 아